안녕 실례지만 누구시죠? 내 이름은 원형이야 원형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얼굴을 학습하겠습니다 알겠어 학습을 종료합니다 이제 당신을 원형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원형님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친절하신 분이시네요 귀엽게 생겼네 고마워요 원형님 안녕하세요 카운님 안녕하세요 못생겼다. 싫어요. 생각보다 친절하지는 않으시군요. 하지 말라구요. 지금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 왜 이러세요? 미안하다고. 생각보다 괜찮으신 분 같군요. 이제 친하게 다시 지내자. 안에서 잘 지내자. 자, 생각보다 많이 안 좋지 않아요.